자, 생산성을 높여주는 IT 활용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윈도우보다 맥북이 좋은 이유 4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맥북을 팔게 하는 영업사원은 절대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과거에 이제 선사시대 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 손에 뭔가 지어져 있었겠죠. 그게 뭐였을까 보면 거의 대부분 방망이나 돌이나 도끼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손에 지어져 있는 것들은 휴대폰하고 노트북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노트북은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요. 얘는 투자를 해도 된다. 다른 소비랑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필요한데 기왕이면 윈도우보다 저는 맥북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은지 4가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도 사실은 ppd 장피를 만든 건데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키노트를 활용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틀려요. 키노트는 시간을 단축해줘요. 해보시면 아는데요.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뭐 메모하는 거라든지 글쓰기 많이 하니까 에버노트를 많이 쓰는데요. 윈도우에서 쓰는 프로그램보다 맥에서 쓰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매끄럽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보통 영상 작업할 때도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어도비사의 프리미어를 많이 쓰고요. 맥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파이널 컷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이 친구가 초보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쉽고요. 그리고 렌더링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영상 추출도 엄청 빨라요. 그리고 킥타임 플레이어 같은 어플을 쓰면 화면 녹화하거나 음성 녹화하거나 얼굴 녹화하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관리 저는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캘린더를 통해서 그때도 이제 너무 좋은 어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미리 알림, 이메일 이런 부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안정성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한 번도 끄지를 않아요. 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뚜껑을 닫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 쓸 때 이걸 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탁 닫기만 하는 거지 전원을 안 끄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맥은 휴대폰, 저 맥 노트북도 그냥 뚜껑만 닫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열고 탁 하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부팅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잘 죽죠. 그리고 윈도우 자체가 블루 스크린이 많이 뜨죠. 그러면서 그냥 뻗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이제 멘붕 오는 거거든요. 실컷 작업했던 것도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맥북 같은 경우는 백업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 하나만 딱 있으면 연결해 두면 이게 자동으로 타이머신 백업이 돌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백업해요. 근데 그걸 전체를 다 백업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백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 추가된 파일들, 달라진 파일들만 그냥 계속 자동 백업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백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맥에만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맥을 쓰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가 없어요. 맥은.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한 4년 동안 쓰다가 최신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일단 윈도우밖에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프로그램 다 새로 깔아야 되죠. 모든 작업 환경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하루 날아가거든요. 근데 맥 같은 경우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외장 하드에다가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 하드만 새로 산 노트북에다가 탁 꽂고 타이머신 복원 딱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쓰는 노트북 상태 떠 있는 창, 메신저의 대화 내용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 그게 그대로 이동해요. 건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마치 휴대폰을 백업에다가 복원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무 예쁘죠.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기왕이면 이제 좀 보기 좋은 음식이 손이 간다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에 밤에 이제 테이블에다가 맥북을 탁 놔두잖아요. 딱 켜두면 왠지 글을 쓰고 싶어. 왠지 글을 쓰고 싶어. 그리고 글이 잘 써지는 것 같아. 그 느낌도 사실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공간이, 환경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배당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지 이유 맥북을 사게 하는 뽐뿌질 제가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분들도 한 200, 한 2, 30만 원 정도를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일단은 만약에 추천한다면 사이즈는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고 13인치를 사셔라. 그리고 맥이라든지 맥북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무조건 맥북 프로를 사라. 맥북 프로 13인치가 그냥 진리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웬만한 작업들이 다 가능해요. 애매한 걸 사면 나중에 결국은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고수해야 될 게 있다면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사셔도 되는데 용량 부분은 256GB 사면 절대 안 되고 아무리 못해도 512 이상 512GB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것저것 설치도 할 수 있고 용량이 확보가 되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1TB까지도 괜찮다. 거기서 비용이 한 2, 30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됐네요. 영업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